본 방송은 11월 9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다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98번째, 그 두번째의 이야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혜찬 PD님, 전원수씨, 이재익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리뷰 진행해주실거죠? 말 그대로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포스트 시즌 전에 예상치와 디위션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가면서 다저스 팬들끼리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분석도 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널 분들 혹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다저스에 대한 기대치가 다들 어느 정도셨나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딱 챔피언십 시리즈만 가라.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디비션 시리즈 졌으니까 사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저도 몇 년 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승 적기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정규 시즌에서 얘기했고 또 포스트 시즌 올라갈 때도 선발진이 너무 없어서 아니, 뷸러를 로테이션에 넣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꺼림칙했는데 뷸러를 데리고 내기 사선발이라 이렇게 듣고 제발 디비션 시리즈만 통과해라. 그 다음에 내가 지든 말든 욕은 안 하겠다는 마음이었죠. 저도 2022, 2023년에 악몽만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가 선발을 3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3명도 정말 솔리드한 선발을 1명도 했었거든요. 돌이켜봤을 때. 규정 이닝이 없잖아요. 규정 이닝도 없고 플레어티도 좀 의문부였고 야와부터도 애초에 데뷔 포스트 신이었고 블러에 한 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딱 샌디고만 이겨라. 왜냐하면 일단 시드가 확정된 상황에서 샌디고한테 또 지면 진짜 저는 버틸 수 없어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걔네가 아직 다저스가 시드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의 가을야고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에 비델레이를 틀면서 페코파크에서 맞아요. 막 라이징하는 그 장면을 제가 SNS에서 리투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또 지면 내년에 난리 나겠는데. 그리고 저희 팬들끼리만 와서 방송을 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샌디에이곤 어쨌든 작년에 포스트 신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고 못 가고 가고 있는 팀한테 12년 연속 가고 있는 팀이 그 간해 두 번에 살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설마 얘네한테는 이겨라. 아무리 라이벌이다 뭐다를 떠나서 우린 그래도 매년 가고 있는 팀인데 그럼 본격적인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저스에게 꽤나 힘든 시련이 디비전 시리즈부터 찾아왔어요. 사실 1차전도 매우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야마모토가 그러니까 잘 할... 그래도 잘 하나까지는 아니었죠.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았는데 와 1회부터 터지는 거고 제가 그때 이제 일하던 중이었는데 주변에 야구보던 분들이라 포스트 시즌 날이었는데 야구보던 분들이니까 다 중계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마모토가 마차도한테 맞으면서 주변에서 빵 터져가지고 다졌어 오래도 안 되겠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 하고 있었는데 오타니가 홈런 치면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오타니 홈런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지만 1차전도 불안한 경기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2차전에서는 다르비슈를 손도 못 대는 거 보고 22년의 악몽이 좀 떠오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오타니의 그 2회에 나왔잖아요. 그 3리로 홈런.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디비전시즈를 되돌아 봤을 때 만약에 오타니가 그때 홈런 못 쳤으면 저는 그냥 디비전시즈로 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마모토랑 플레어티 로테이션 순서 바꾼 게 저 2018년 그때 디비전시즌 생각났거든요. 그때 뉴 엔진이랑 컷션과 순서 바꿨다가 이렇게 돌린 거 가지고 하여튼 딱 그때 뭐 이유는 알겠지만 합리적인 이유는 알겠지만 어느 정도 결국은 샌디에이고가 초반에 그 프로파도 그렇고 마차도도 그렇고 마차도가 왜 그렇게 다져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초반에 끌려갔습니다. 빠르게 주도권을 잃지 않았던 게 결국 주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1차전 이겼습니다. 2, 3차전 내리졌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1차전을 결국은 잡아왔다는 게 물론 프리먼이 부진했던 감수였습니다만 부상 차치하고도 굉장히 1차전이 전 주였던 것 같아요. 뒤지지 전체를 되돌아 봤을 때 수입회를 당했을 거예요. 그냥 졌으면 그냥 수입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 3차전을 내리졌으니까 1차전에 진짜 오타니의 홈런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1차전을 이기고 2차전에서 사실 너무 충격적으로 졌잖아요. 배치가 홈런 스티를 당한 게 네, 맞아요. 프로파일 진짜 안 풀리는구나. 제가 지난 2년까지는 배치가 부진한 걸 참았거든요. 미칠 수 있어. 문이 나쁠 수 있어. 생각했는데 22타에서 무한타를 찍는 건 아니, 사람이면 그러니까 너무 심했어. 2년 반을 못 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홈런이 잡힌 거였잖아요. 홈런 넘어가면서 드디어 좀 깨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잡혀버리고 프로파가 또 이제 신경전을 했잖아요. 도발을 관줄이랑 심일전도 하고 전 잊어서 하는 말인데 그 프로파가 잡기 홈런 넘어가는 그 동선에 여성분 한 분이 거기에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이 서 계셨어야 돼. 그러니까 저 딱 생각한 게 왜 피하실까? 그게 여성분이니까 운동선수가 무서울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옆에 남성분이라도 좀 막아주셨으면 그리고 뒤에는 풍 체크식 남성분이 계셨거든요. 막아주셔야죠. 아니, 양키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 사실 완전 관주사 아니었지. 거기서는 좀 바디체킹해도 팬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홈런이에요, 사실. 근데 뭐 프로파가 워낙 이제 파인플레이를 통해서 가져갈 때 배츠도 그렇고 프리먼도 그렇고 지난 시즈부터 꾸준히 부진해왔잖아요. 특히 21타수 1화타치니까 다 합쳐서 그래서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 풀린다. 딱 이 생각을 2, 3차전까지 계속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르비 씨 공을 너무 못 췄어요. 다르비 씨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결국은 끝까지 못 췄잖아요. 맞아요. 계속 못 췄고 실제로 그래서 3차전이 끝난 후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도 실제로 이제 샌디에고의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 확률을 70% 이상으로 점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4차전에서 저는 샌디에고가 딜런시즈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딜런시즈를 했고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패, 완벽한 실패입니다.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불펜데이를 치렀던 다저스가 그 경기를 이제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이제 기세가 5차전으로 넘어가면서 기세가 좀 다저스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감독이 그 선택 자체는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다르비슈를 한 번 더 쓰고 싶은 게 아마 메인이었을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샌디에고가 4차전은 불펜데이로 갔으면 5차전이 시즈 5차전이 시즈가 되잖아요. 근데 시즈를 못 믿지 사실 왜냐하면은 경기력이 안 좋았고 이미 상선 정규 시즌도 저희한테 별로 상성이 좋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다르비슈를 한 번 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시즈를 길게 쓰진 않더라도 어떤 그냥 조금 짧게 쓰더라도 하루 빨리 쓰는 게 다들 상대하기에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선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무너진 것도 있고 또 뭐 좀 준비가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즈를 땡기더라도 불펜을 어떻게 쓸 건지만 계획을 잘 세워놨으면 대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즈를 내려가고도 사실상 불펜데이로 근데 그 플랜이 정립이 안 됐다는 느낌을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아까 작가 쉬는 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3차전에서 말로 홈런을 칠 때까지만 해도 해볼만 하다 한 점 차로 따라갔었죠. 그 경기가 사실 로아스의 그 수비 컨디션 때문에 결국에 진 경기였잖아요. 프리먼의 송구가 빗나간 것도 사실 프리먼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좀 더 여유롭게 처리를 했을 것도 같은데 마차도가 안으로 뛰면서 이게 룰상의 문제가 없었고 튀면서 주자가 살아났고 다음에 로아스가 병사처절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주자가 살아났고 그걸 거기다 적시타를 맞고 뒤집어졌는데 터져버렸네 워낙 스위퍼랑 조합이 좋다 보니까 되게 좀 견제하던 투수인데 홈런 두 방으로 5점까지 냈으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 근데 못하더라고요. 저는 딱 그 3차전 보면서 든 생각 2년 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2년 전도 딱 1차전 이기고 2, 3차전 내리지면서 그대로 그냥 거꾸라졌는데 이번에도 3차전이 솔직히 말하면 다저스가 못하지 않았거든요. 말론론도 있었고 꾸준히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했던 서울시리즈 2차전처럼 꾸준히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 끗이 계속 저희가 언급하는 필승조를 문화뜨리지 못 넘는 게 그게 너무 주요하게 먹혔으니까 저희한테 2년 전에도 마르티네즈랑 이제 수아레즈 같은 강속구 투수들을 못 넘었는데 이번에도 스카씔랑 또 수아레즈랑 한 명 더 누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필승조를 계속 넘지를 못하면서 그 한 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4차전 들어갈 때도 이거 어지간해서는 못 뒤집겠다 중계를 안 봤어요. 중계를 안 보다가 점수가 벌어지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4차전도 처음 선발 예고됐던 건 딜런시즈랑 랜던넥이 먼저 예고가 됐었는데 이제 TVD로 돌아가면서 로버스 감독이 올해 오늘 불펜데이 한다 라고 했고 그때 주요했던 교체는 키케르험데스가 들어왔다는 거 맞아요. 로아스가 다친 게 결과적으로 포스트즌 전체를 전화해보게 됐죠. 키케랑 에드먼 테일러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키케이가 확실히 가을 키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보여주기도 했고 샌디에이고가 그때부터 타선이 식었어요. 4차전 4차전 불편운용이 되게 재밌었던 게 말씀하신 타선이 식은 게 일단 컸고 오프너로 브레이저가 나왔잖아요. 브레이저가 타티스를 삼진 잡았거든요. 이게 이날 경기를 결정지였어요. 1,3루 상황이었나요? 브레이저가 타티스를 막아버리면서 어? 이러면 다저스가 점수를 주지 않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투수 운영을 좀 세게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아닌 브레이저를 쓰다가 이닝 도중에 저아닌 반다를 내고 코팩을 되게 빨리 올리고 이게 킥이었던 것 같아요. 코팩이 빨리 나왔다. 상대를 계속해서 조이기 시작한 거죠. 쫓아가면서 그리고 한 번 더 포인트가 아마 베시아가 길게 잘 던져주고 필립스 마지막까지 필립스를 아껴놨다가 필립스랑 트레이너로 아마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투수를 안 아꼈어요. 단 한 명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최선의 상황일 때 매치업을 시켜서 냈고 결과를 무득점으로 잘 막았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러니까 1차전 때 홈런을 치긴 했습니다. 오타니가 2,3차전에서 파선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4차전은 완전히 오타니도 살아났고 드디어 2년 반 만에 무키베츠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무키베츠가 그때 그 몇 년간 부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트윗으로 했던 게 나는 SNS도 안 본다. 가을 약을 동안 나는 SNS도 어차피 다 욕만 쓰였을 거니까 SNS도 안 보고 그냥 마인드셋 가져가고 있다. 했던 게 결국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 같긴 해요. 배치가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4차전에 보여준 투수 운용이 결과적으로 되게 포지션 전반을 관통하는 약간의 어떤 예고팬 같은 게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먹힐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올해 올해 투수 운용이 꽤 괜찮겠구나라는 느낌을 준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5차전으로 좀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리비씨는 여전히 못 쳤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투수를 어떻게 쐈냐의 문제잖아요. 야마모토를 저는 오인이 못 던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버츠 감독이 쿠세 얘기를 했잖아요. 티핑이 당연한 것 같다. 이거를 물론 핑계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티핑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독 샌디에이거전에서 헛스윙이 안 나오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5차전에서도 5인윙 무실점이긴 하지만 안타가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헛스윙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는 잃고 치는데 이제 평소랑 구중배합을 다르게 가져가니까 거기서 좀 빗맞은 타구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평소 스플리터 던져야 될 타이밍에 그날은 슬라이더를 되게 많이 던졌고 그게 마차도도 실투를 노렸는데도 뜬공으로 끝나는 타석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실점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타자 상대로는 그래서 슬라이더를 거의 안 던지다가 우타자 상대로 슬라이더를 계속 던지니까 타테스가 거의 걸리더라고요. 그게 야마모토의 그날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펜 운용은 사실 4차전과 같은 매치업으로 갔죠. 우타자한테는 스위퍼를 붙이고 왼손 타자한테는 베시아나 반다리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좀 깔끔하게 가지 않았나. 반다가 피칭 퀄리티 대비 성적이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이번 가을냐고 해서 그것도 있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타티스 묶는 거였거든요. 타티스가 너무 잘 묶였어요. 4차전도 그랬습니다만 5차전 사멘과 야와모토 병살 친 거 그때 그거 보고 됐다 싶었어요. 진짜 왠지 칠 것 같았거든요. 타티스 왜냐하면 타티스가 워낙 본인이 잘하면 팀 전체를 잘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타티스가 딱 거기서 묶이는 거 보고 아라이즈 타티스 프로퍼라인을 딱 묶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시즈도 됐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야와모토가 오해를 못 챙길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상을 뛰어넘어서 결국 5이닝을 먹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반다도 잘해주고 필립스 베시아 코펙 특히 트라이넨이 결국 마무리 자리에서 경기를 잘 막아준다는 게 디비전 시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번 가을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처진 그래서 말씀하신 타티스 대응 전략이 결국에는 저는 그 슬라이더라고 봐요. 이게 CS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상대 타자들이 계속해서 스플리터를 노리는데 1차전에서는 그래서 스플리터를 던지다가 맞았잖아요. 제구도 안 되는데 스미스가 계속 스플리터를 요구했는데 이게 그 전략을 5차전부터는 완전히 바꿔서 원래 슬라이더가 주구종이 아니잖아요. 한 4, 5번째 구종인데 슬라이더를 비율 높이면서 우타자 상대 해결처를 찾았고 좋지 않은 슬라이더였지만 제구가 그래도 아울로로 최대한 빠졌기 때문에 정타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전에서 5차전 넘어갈 때도 사실상 그 이제 야마모토 대 다르비슈라는 그 이제 매치업만 놓고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 다저스 스타디움으로 넘어가는 것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샌디에고에 승을 점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 선발투수의 매치업이 다르비슈대 야마모토였기 때문에 하지만 다르비슈를 공략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일 컸던 거는 2회에 터진 키케이르난데스의 홈런 대찬님이랑 그날 방송이었는데 아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막 그 진짜 막 막 엄청나게 미스터옥토버 미스터옥토버 얘기를 했었는데 키케이르난데스가 진짜 미스터옥토버의 면모를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라는 에르난데스 헤오스카가 결국 세기포를 터뜨리면서 경기를 가져온 감이 있는데 저는 이 키케의 활약이 정말 고무적인 게 그 나중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제 거기 현지 팟캐스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야오모토 그 1차전에서 한 번 무너지고 나서 5차전 때 그 동료들이 다 야오모토 한 번씩 했대요. 야 괜찮아. 야 다음엔 잘할 거야. 너 믿으니까 너 하고 싶은데 다 해. 라고 해서 좀 분위기를 북돋아줬다는 것도 있고 특히 키케가 따로 야오모토를 오탄이나 카페에 데려가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그냥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야 너는 진짜 잘할 거야. 너가 너가 왜 일본에 재패한 최고의 투수인지 너가 스스로 생각해봐. 이런 데가 이미지를 계속 불어넣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결국 그 키케가 본인의 말도 딱 그 공치고 나서 배트플립할 때 이렇게 들고 가면서 딱 바라보는 장면. 그런 뭔가 쇼맨십이 그 키케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그 성적 대비 팀과 팬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탄이는 샌디에고의 그 다르비슈를 공략하지 못한 시리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캇도 공략하지 못했고 그랬던 시리즈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챙겼던 굉장히 어려웠던 저는 사실 샌디에고한테 또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리즈였는데 좀 되게 신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리즈였습니다. 4차전을 9대0으로 이겼는데도 확신을 못했어요. 맞아요. 5차전을 이길 거라는 확신을 못했고 반반 정도. 야마모토가 3이닝만 해줘라. 나는 진짜 3이닝만 버텨줘라.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근데 5차전 5이닝까지 가는 거고 이건 되겠구나 생각을 들었었죠. 그리고 샌디에고가 경기 외적으로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몇 년간 계속 그랬습니다만 특히 마차도 공 던져가지고 롤워치 감독이 향했냐 안 향했냐로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경기 외적으로 팬들끼리 싸우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마지막에 웃었던 건 쾌구 다저스가 특히 그리고 4차전 불펜 운영으로 많은 팬분들이 이제 이번 시즌 다저스의 포스트잇 운영에 대한 맛보기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다저스는 줄 건 줘. 딱 그래서 한 경기 던져주고 그 경기 잡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결국 쭉 이어지면서 결국 다저스의 우승까지 이끌어졌는데 그래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발진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은 꾸준하게 있긴 해요. 특히 야오모토도 그렇습니다. 플레어티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저스가 이기더라도 매치한테 선발 내글라 안 될까 라는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필리스가 그렇게 완전히 매치한테 무너져버리니까 매치와 저만큼 강력한가? 특히 비엔토스도 그렇고 그래서 살짝 어느 정도 물론 샌디고가 제일 강력한 그 당시 시드도 그렇고 전문가 예상도 그렇고 샌디고를 우승 후보로 많이들 뽑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의 저력 때문에 좀 걱정이 됐던 결과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결국 치열한 옷과 승부 끝에 시리즈를 3대2로 가져오며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다저스인데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다저스가 챔피언의 자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1차전은 뭐 그러니까 1차전은 생가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이기긴 하겠다 생각했고 우리가 작년에 생가가 아니었으니까 이기긴 하겠다는 생각은 했고 그것보다 크게 이기긴 했지만 그게 그래서 약간 처음에 약간 쉽게 가나 라고는 잠깐 착각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거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불편데이는 꽉 조이는 불편데이였잖아요. 지면 안 되는 배수진이었는데 로버츠 감독은 챔피언십 시리즈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죠. 모든 시리즈를 이길 수 모든 경기 이길 수 없다. 시리즈를 이겨야 된다는 걸 보여줬고 사실 디비전 시리즈 불편데이가 성공한 이유는 브레이저가 1회를 무술점을 막아서였거든요. 근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1회부터 린도우한테 홈런을 맞았고 그러면서 어? 잠깐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2회에 넥을 냈죠. 이게 디비전 시리즈와 차이인데 팬들은 아니 2차전에서 불편이 나와도 2차전에서 많이 안 썼고 3차전까지 휴식일 하루 있으니까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9단에서는 그거 하루 휴식 그거 이틀 휴식으로 안 된다. 최대한 쉬어야 된다. 지금 시리즈 초반이라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휴식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단 넥을 내면서 상황을 보자라고 했는데 넥이 말로 홈런을 맞아보면서 어?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게 시즌 전체적으로는 되게 유의미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챔피언 시리즈 대진이 나오고 나서 일단 필라델피아보다는 낫다. 필라델피아를 바로 하는 것 낫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다저스의 타자들이 매츠 투수들한테 전반적으로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머나야도 그렇고 세베이노도 그렇고 뒤에는 불펜 선수들도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퀸타나한테 묶이고 그리고 불펜은 결국 공략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정규 시즌과 마찬가지로 뭔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퀸타나는 쳤고 머네야를 못 쳤어요. 아 맞아요. 머네야를 예상외로 맞아. 퀸타나가 커리어 내내 다저스한테 잘했는데 딱 한 번 못한 게 2017년 포스트시즌이었고 올해 또 포스트시즌에서만 못했어요. 정규 시즌 성장은 계속 다저스한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머네야를 사실 막 온갖 얘기가 나왔잖아요. 세일의 팔각도를 따라해서 전혀 다른 투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때 조금 쌓였던 게 그냥 한 시즌 체감이 오타니가 좌완을 못 치는 것 중에서도 팔각도 낮은 좌완을 유독 못 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번트 검색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체감만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차전 끝나고 이제 6차전 하기 전에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공홈에서 오타니가 실제로 팔각 샘플이 많진 않지만 팔각도 높은 투수에 비해서 팔각도 낮은 좌완한테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스위퍼 투수 좌완 스위퍼한테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아 진짜로 약하긴 했구나. 물론 샘플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서 뭐냐 공을 못 칠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2차전은 어려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6차전은 조금 쫄리긴 했었어요. 사실 2차전이 저는 좀 불안하게 했던 게 경기 자체도 경기 자체입니다만 계속 다더스 지금 몇 년 동안 포스트 시즌 무실점 기록을 경신하고 그 얘기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 왠지 안 될 거 왠지 깨질 것 같은데 규신같이 1회에 깨졌잖아요. 1회에 깨져서 33이닝 막 이러고 볼티모어랑 타이 기록 어쩌고저쩌고 바로 뚜들겨 맞고 타선은 메이튼 스타넥 디아즈한테 완전 묶이 공략을 못했죠. 메이튼만 공략을 하고 스타넥이랑 스타넥이 재고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넥 공략을 못하고 디아즈는 진짜 손을 못 대더라고요. 언제 나와도 디아즈 공을 못 치고 그래서 이제 3차전 갔을 때는 사실 저는 큰 걱정은 3차전 때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2018년에 보스턴 가서 추워하는 거를 좀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 원정 때 못한다는 건 그래도 샌디에이거 때 극복을 했는데 동부에서도 잘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다행히 아주 잘했죠. 사실 2차전 때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건 완전 털리는 경기에서도 일단 상대 필승조를 끌어냈다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차전 넘어가면서 결국 그게 중요하기도 했고 제일 중요했던 건 워크빌러가 잘해줬다는 거. 워크빌러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나는 추운 데서 잘한다. 블러가 3차전이었죠? 3차전. 3차전. 4이닝. 맞아요. 야모포터가 4차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뉴욕으로 넘어가서 3차전에서 블러가 무시정 호투를 펼쳤던 게 저는 되게 주의했던 게 그게 저는 결국에 월드시리즈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러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다전스의 포스트인 전체 농사를 결성될 정도로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블러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말로 막은 거. 맞아요. 2, 3얼론가 1, 3얼론가 막는 그걸 딱 보금해서 올해는 워커빌로가 본인이 말했잖아요. 나 이제 강수 투수 아니다. 내가 보상 복귀하면서 나 메카니즘 바꿨다. 나 추운데 잘하니까 믿어줘라 했는데 정말 본인이 말한 변경된 메칸즘을 통해서 타자들을 챔피언시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막아냈다는 얘기가 물론 정말 퀄리티 있게 솔리드하게 틀어막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아준 게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다자스 전체 투수 운영에 결국 좋은 여행을 미쳤잖아요. 그게 빌러가 저희 2020년 하이라이트 끝없이 보셨겠지만 2020년 하이라이트 핵심이 대부분 사실 빌러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애틀랜타랑 NLCS를 할 때 말루에서 무사 말루에서 아마 막았나 그게 기억이 나는데 페스티볼 100마일 페스티볼로 높게 던져서 뜬공을 유도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거든요. 핫스윙이랑 네. 제가 기억한 빌러는 언제나 이물질을 바른 페스티볼과 떨어지는 커브를 쓰지만 떨어진 커브는 결정구가 아니었어요. 항상 결정구는 직구였는데 파워피처 있으니까 물론 좋은 페스티볼이 먹히는 이유는 변화구 제구가 되기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빌러는 항상 결정구로 페스티볼을 써왔는데 올해는 그럴 걸 시도하다가 투수투에 쳐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아 쟤는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커브 자체는 결정구가 되게 어렵잖아요. 페스티볼이랑 항상 조합을 맞아야 되는 구종인데 포시즌 달아나버리면서 승부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스위퍼가 얘가 그렇게 안 던져본 공이니까 계속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닝은 못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전략이었고 그게 이제 월드스리즈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타선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맥스먼시 챔피언십 시리즈를 기준으로는 MVP를 받았던 에드머니 에드머니 일단은 중심 타선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진짜 MVP를 받을 만한 활약을 펼쳤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일단 맥스먼시 맥스먼시도 저희가 진짜 레전드들이 소환될 정도의 그런 그런 모습을 연속 출루 기록을 주었죠. 연속 출루 기록도 3차전에서 홈런 치면서 다저스 포스트 시즌 홈런 공동 1위가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무키베츠도 그렇고 오타니 그리고 앤디 파에스나 키케이르넌데스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파에스오죠. 깜짝 화려했어요. 경기 자체는 졌지만 그 개인 자체도 너무 유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6경기 동안 46득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득실 차가 20점이 넘는 그런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이거 굉장히 뭐 추운 지역 시차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쨌든 굉장히 그 타선이 좋다. 일단은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 모습을 월드 시리즈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좀 높여주는 챔피언십 시리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실책이 가을이라고 해서 수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3차전이 넘어간 계기는 알바레즈의 실책을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알바레즈가 실책을 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터지고 그 다음에 리드게러시라든지 타일러 매길 같은 선수들이 다저스가 그나마 상대의 미들맨 불펜을 턴 경기 중에 하나가 이번 3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워커블러가 호투를 가져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타선이 해내주면서 다저스는 필승조로 쉬고 그때 나온 게 캐스페리우스가 이때 활약을 했잖아요. 사실 이번 시즌 다저스의 가을약을 제일 주요했던 건 캐스페리우스랑 허니웨일이라든지 랜던 넥 같은 선수들이 경기 피칭 퀄리티 자체는 차치하고더라도 꾸준히 인인을 먹어줘서 손이 다 그렇게 해서 운용을 어느 정도 숨통을 튀게 해줬거든요. 다저스가 3명밖에 없으니까 선발이 그 와중에 이 3차전이 아무래도 좀 예고편 같은 거긴 해요. 캐스페리우스가 나오고 트라이는 캐스페리우스 브레이저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어느 정도 다저스가 불펜데이 운용을 어떻게 벌크가이를 통해 가져가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경기가 3차전이었던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2017년이었으면 전 경기를 그냥 오로우라 젠슨을 썼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의 포스트잇은 정석이었잖아요. 최선의 카드를 조금 무리하더라도 쓴다. 3명투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포스트잇은 정석이었고 실제로 여전히 포스트잇은 감독들도 내일은 내일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일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뭔가 다르게 했다. 그게 올해 다저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챔피언십 시리즈를 놓고 보기 전에도 디비전 시리즈나 다른 지구에 있었던 챔피언십 시리즈를 놓고 봐도 사실 불펜들이 무너져서 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그랬고 클리브랜드도 그랬고 불펜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는데 불펜이 무너져서 지는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우리도 이제 불펜을 조금 아껴야 되는 시리즈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뉴욕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불펜들의 힘을 좀 보강해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에반 필립스라든지 뭐 반다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좀 체력 보강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차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예찬 씨랑 같이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제일 기억이 안 나요. 중간에 자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이제 보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네. 졌잖아요. 자고 근데 옆에 매츠 팬이 계셔가지고 끄지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고 거의 좀 자다시피 했는데 저는 플리어티가 무너지는 거 보고 아 이거를 조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끝인데 굳이 이거를 더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문명히 어쨌든 타선이 네다섯 점은 낼 텐데 네. 왜냐면 사실 플리어티도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매츠 선발에다 타일러 페터슨이라든지 리드 게렛이 또 무너졌거든요. 결국은 국기 배전자도 얻어맞고 네.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로버츠는 그 경기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도 그렇고 이게 맞나? 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플리어티가 3이닝 80점으로 맞아요.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타선이 그래도 2, 3점 차로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허니웰을 냈고 허니웰이 좀 잘 던진다 싶었습니다. 결국 허니웰도 무너지면서 그렇죠. 경기가 완전히 넘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질 경기였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필승조를 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랬으면은 월드시리즈가 땡겨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불펜 휴식이 더 줄어들었고 부담스도 피로도는 높아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다저스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월드시리즈를 늦춰지면서 덕분에 월드시리즈 운영을 좀 훈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계산은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우리가 필승조를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고려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플레이어티가 그때 몸살 기운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츠가 아예 게임 플랜을 가져갔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플레이어티가 일찍 무너진다면 그냥 허니웰 바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을 세웠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설령 경기를 어느 정도 리딩하더라도. 플레이어티가 아픈 걸 알았으면 빨리 내리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빨리 내리고 갔을 선택지가 어차피 허니웰을 내기 때문에 그냥 월드시리즈 5차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리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불편만 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겠지만 플레이어티를 최대한 버티게 하고 플레이어티 내려간 다음에 어차피 이 경기 쉽지 않으니까 가는 걸로 갔을 거다. 그렇게 해서 5차전을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6차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운용이 나중에 월드시리즈 한 번 더 나와요. 사실 월드시리즈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4차전이죠. 4차전 허드슨 올린 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허드슨이 왜 늘 그냥 필승도 때려박아야지 했는데 이 경기랑 어느 정도 괴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게임 플랜을 미리 경기전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기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는 걸 세우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허드슨도 거기서는 그나마 센 카드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5차전을 넘겨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6차전 넘어갔는데 결국은 그게 잘 통하면서 시즌 플랜이 전체적으로 크게 경기를 이겨갔잖아요. 6차전이 어쨌든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불펜데이처럼 조이는 불펜데이인데 그때 사실 불펜데이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껏 휴식을 줬는데도 불펜드 수수들이 저러면 그냥 빨리 쓰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죠. 쉬게 했는데도 이 정도인 거예요. 쉬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클리블랜드도 양키스가 클리블랜드를 잡으면서 저렇게 센 불펜던도 잡을 정도면 양키스 사선이 진짜 좋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클리블랜드 불펜들이 시즌 중에 되게 워크로드가 셌어요. 다 70인 넘겼거든요. 그게 결국에 포스트즌에서 터진 거고 클라세만 해도 몇 경기가 터졌잖아요. 클라세가 시즌 중에 74인인가 선졌던데 그렇다면 우리는 66이닝 아래로 다 끊었지만 얘네가 포스트즌에서 하루 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걸 확인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연툼 불구하고 이틀이셨죠. 이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6차전의 필승조가 최고의 퀄리티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트레이닝까지 실점을 했으니까 6차전으로 오히려 저는 팀은 확신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는 하루라도 더 쉬게 해야 된다. 그렇죠. 다저스 투수들은 쉬어가면서 상대 투수들은 최대한 부활을 일으키는 게 전 주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번 챔피언스 시즌에 볼렛이 42개인가 그때 기사를 보았을 때 역대 최다 기록이래요. 볼렛에서 대주는 사석호 기록이 그만큼 워크로드적으로 부활을 주면서 특히 먼시도 그렇고 에드먼도 그렇고 계속 타석에서 공을 많이 벌렀고 특히 먼시가 연속 출루기록도 달성하게 되었고 그렇죠. 사실 먼시가 쳐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요를 봤을 때 대구 골라나갔는데 그런 면에서 계속 타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어프로치를 가져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자. 길게 보는 게 결국 주요하게 들어갔던 것 결국 물론 투수 자체를 털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점수는 꾸준히 가져가면서 매치 선발들이 길게 못 던졌잖아요. 짧게 가져가네요. 그게 결국 주요하게 우리의 가장 약점이잖아요. 선발이 약하다는 근데 어떻게든 상대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타선들이 매치 선발들이 다저스보다는 정규 씨는 안정적으로는 던졌지만 2022년 다저스 선발진이랑 되게 비슷해요. 호스윙을 많이 끌어내는 투수들이 아니고 머네아도 그렇고 또 누구였죠? 세베리노도 그렇고 퀸타나도 그렇고 세 명 다 재구는 괜찮지만 어떤 호스윙으로 힘으로 빡빡빡빡 경제적으로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특히 퀸타나 같은 경우 역스플릿이라 좌타자들 상대로 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탄이랑 먼시아나 등을 무너진 이유가 좌타자 바깥쪽 존을 전혀 공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너졌고 세베리노도 어떤 인플레이 타고 억제가 안 되니까 실책 터지면서 실점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디서플린 중심으로 간 전략들이 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투수들이 빨리 무너지면서 스타넥이랑 디아자가 좀 많이 나왔어야 했잖아요. 디닝도 많이 스타넥하고 그게 주요하게 무너진 키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타선에서 니모랑 맥릴이 저희 입장에서도 좀 괜찮아졌습니다만 너무 부진했다는 결국 끝까지 특히 상위 타선에 바뀌었잖아요. 니모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약간 2020년 템퍼베이의 로우 보는 것 같았어요. 계속 박아두면 언젠가 회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타선에 넣었습니다만 끝까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혈막이 된 경향도 있었고 근데 뭐 어느 정도 멘토서 감독은 충분히 잘 생각해요. 일단 필라델패를 꺾고 넘어 일단 가을야구 진출한 것만으로 매치는 예상 외에 대성공이기도 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결국 챔피언시지까지 올라왔다는 게 계속 나아가고 OMG처럼 정말 어메이징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저희 다저스 입장에서는 샌디에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했잖아요. 많은 전문가도 그런 선수팬들이 그래도 매치가 샌디에이거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뉴욕 매치를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보고 저희는 이번 사실 2024 시즌 시작하기 전에 뉴욕 매치 여기까지 올라올 걸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예상 버티즈로 못 갈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예 누가 예측했겠어요. 5등 4등 5등 정도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사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뉴욕 매치랑 붙을 것 자체를 예상을 못했고 누구나 필라델이 피하리 그렇죠. 그리고 저는 뉴욕 매치가 월드 시리즈에 가는 경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회로 중에 하나는 그냥 미러키를 이겼다는 거 하나 미러키를 이긴 팀을 월드 시리즈에 간다라는 그 정서를 하나를 제외하고는 갈 수 있다는 걸 못 봤는데 사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깨진 시즌이었으니까 원래 매치프런트가 슈어저 트레이드 시킬 때 슈어저한테 야 우리 내년까지 컨텐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도 팀 어떤 플랜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치가 진짜 오래 돈을 쓴다면 정말 강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엔이 처음 매치를 인사하고 나서 좀 돈을 좀 이상하게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벌랜더 슈어가 80밀리언씩 받고 근데 확실히 이제 코엔도 깨달았잖아요. 인터뷰 직접 했잖아요. 코엔이 나 앞으로 이렇게 돈 안 쓴다. 이게 매치팬인 송준영 PD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코엔의 초반 전략이랑 다저스가 2016년까지 가져왔던 전략이랑 되게 비슷해요. 퀄리티 시절이 비슷해요. 높은 연봉에 나이 많은 단기 계약 선수들을 중심으로 오스터를 짜놓고 팜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팜을 추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으면 최대한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핵심 유망주들을 무조건 꽉 쥐고 있고 단기로 와주겠다는 애들만 해서 2025년 이후 페이로를 안 건드린 상태죠. 2024년까지만 돈을 쓰게 짜놨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면 성공인데 매치는 거기까지는 시즌 운용을 못한 거죠. 거기서 실패한 거고 그 실패하면서 경계선이 됐는데 올해를 앞두고 작년에 다 팔아치우면서 올해는 쉬어가려고 한 건데 어쨌든 비엔토스가 아쿠냐보다 크게 터지고 베이티 맞나요? 비티? 그 3루수 그 친구보다 크게 터진 거 좀 신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어가 돼야 되는 아쿠냐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갑자기 생각이 내놨나? 포수 알바레스 알바레스가 저는 CS 치르면서 오히려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사격하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 그때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한 네 팀 모두 포수가 다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헤디스 얘기 나오고 레일러 얘기 나오고 웰스 세베리너 스미스 알바레스 다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알바레스가 잘하니까 당황스러운 스윙을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짧게 장타치지 말아달라고 감독이 요구를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알바레스가 성장하는 게 보여서 알바레즈랑 아쿠냐 그리고 비엔토스를 코어로 삼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누구냐 알론소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알론소가 저는 프랜차이즈 리더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린도어가 있으니까 린도어 린도어는 어떤 무범생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터프하고 이런 타입을 굳이 옆에 붙여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토를 좀 데려오면 소토 데려오고 뭐 지금 아담의스 얘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오히려 그 벤치 리더 구성은 훨씬 잘 짜여지지 않을까 아담의스도 스몰마켓 구단만 전전한 손수입니다만 항상 워크회식이나 리더십 측면에서 항상 어딜 가나 리더십 리더필 이었거든요. 아담의스는 그래서 아담의스 오늘 기사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매츠 제시액이랑 다저스도 참전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래도 다저스가 매츠보다는 돈 적게 주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매츠가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체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챔피언십 올해는 우리가 이겼다. 올해는 이겼다. 내년에 내년에 하고 내년에 보자. 근데 아무튼 그나마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확실히 디비전 시리즈보다는 편했는데 그래도 가을 야구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은 항상 있었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맘프레드가 간절히 원한 클래식 매치 니용현키스와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가 성사가 되면서 그게 43년 만인가요? 그렇죠. 1981년도 발렌스웰라 MVP 딸 때가 마지막이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발렌스웰라 선생님께서 직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무래도 많이 화제가 있었고 코스트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웨스트코스터 이스터코스터 대결 많은 화제를 화제가 끊기지 않는 시리즈였잖아요. 아무래도 저지와 오타니의 대결 그래서 중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티저 계속 나왔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 돈마인드랑 캘리포니아 러브 섞어서 틀어주는 그 티저라든지 정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세계의 화제가 제일 집중된 스포츠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뷰어십 봤을 때 2016년 월드 시리즈에서 22.8밀리언의 뷰어십에서 점점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애리조나랑 텍사스 레인저스 뷰어십은 8.5밀리언입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반등해서 15.8밀리언까지 올라왔어요. NFL도 어느정도 성행하는 가운데 해서 역시 체급이 다르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사사키 포스팅 승인 와라. 일단은 일단은 하고 저희 마지막에 사사키 얘기 좀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9일 3시인데 지금이 오후 3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월드 시리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이게 방송에 나가면 다음주 목요일쯤일텐데 다저스 팬들이 어떻게 사사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죠. 일단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다저스랑 양키스는 가장 많이 만난 팀입니다. 월드 시리즈 11번을 만났어요. 11번을 만났는데 이제 양키스가 8승 3패로 왔었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 이전하고 나서는 호각세예요. 2승 2패였거든요. 다저스 기준으로 승패패 승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살짝 의문이긴 해서 항상 많은 기사에서 기사라든지 팬분들이 양키스랑 다저스랑 만났을 때 항상 양키스가 언제든 우세했으니까 이번에도 양키스가 언제든 우세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의 우세점은 전 인정을 하는데 그 전체 상대 전적 가지고 전적을 논하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팀이죠. 1년 1년도 다른데 40년 전에 그 팀과 40년 후에 이 팀의 대결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그리고 실제로 올해 다저스 우승을 하면서 다저스 8회 우승 중에 절반이 양키스 상대로 따온 우승입니다. 그렇게 되는 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고 월드 시즌을 한 줄로 역하자면 경기력도 이겼고 팬 어디언스 어퓌런스도 이겼고 랩 배틀도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차전을 사실 접전으로 간 것 자체가 좀 의외이긴 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래도 질 거라고 생각은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게리콜과 오타니가 거기서 못 치는 거 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인플레이가 안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경기 정도는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포티비 중계를 보고 있다가 소리를 껐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딱 하고 있는데 프리먼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아 걸렀구나 프리먼 하고 몸쪽 공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어 저 치겠는데 그 순간 아시잖아요 그 순간에 잠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딱 몸쪽 공이 오네 치겠네 쳤네 했는데 타구 각도와 에의 피드백 리액션이 심상치 않내로 바풀을 익혔죠. 그랬더니 송권영 유형과 손상혁 개수서가 근데 진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치점은 다저스가 됐거든요. 그래요. 다저스가 먼저 냈는데 이제 5에 계속 끌려가다가 8월 말에 그때 루크위버 상대로 실책으로 점수를 한 점 땄잖아요. 동점이 됐는데 엮이면서 결국은 한 점 밀려가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제 무키베츠를 거르고 그때 선택한 게 코르테스잖아요. 그렇죠. 프리머니 상대로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돌이켜봤을 때 물론 코르테스가 리액을 안 하고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리액은 언젠가 그러니까 에런문 감독 입장에서는 어차피 언젠가 할 리액이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자원 있는 선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기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맞아요. 예측하셨어요? 프리머니 칠 거라고? 전혀 안타는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프리머니니까 근데 다만 그 프리머니 그날 첫 타석에서였나 2루타 치고 3루까지 간 게 있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DS, CS에서 못 치는 프리머니에 있잖아요. 프리머니를 팀에서의 3옵션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소리를 꺼서 제발 단타만 쳐라. 얘가 삼진당하고 죽을 애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진짜 딱 소리 끄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저거는 정타다. 그래서 오호했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경기 막판이 너무 안 되는 게 물론 구의의 관중이 펜스 앞에서 공 잡았잖아요. 그때 물론 무시점이 맞긴 했습니다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말로가 됐음에도 2, 3루 상황에서 일단 묶기 배치가 나가고 프리머니 들어올 때 왜냐하면 저희는 프리머니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 시리즈 계속 부진했었고 부상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나온 거지만 6번 갈비 모두 나왔었잖아요. 저희는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저희는 발목 부상과 부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살아난 묶기 배치보다는 프리머니 합리적이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메이지 해글리 역사상 처음으로 끝내기 말로 홈런이 나오면서 그게 제가 어제인가 기사 보니까 CWP의 승리 기여도가 22.9%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경기 승리 확률도 아니고 우승 확률인 거잖아요. 우승 확률을 22.9%를 올린 왜냐하면 1차전 가져간 팀이 우승 기여도가 확률이 높긴 한데 한 선수가 그만큼 우승 확률이 높였다는 게 맞아요. 2023년 시거의 텍사스 포스트즌 통틀어 CWPA가 23. 몇 프로 맞을 거예요. 전체랑 비슷해요. 근데 그 한 홈런이 한 홈런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 구죠. 정확하게 한 구 초구 했으니까 네. 한 구가 그러네요. 어쨌든 코르테즈는 올라와서 공 두 개를 던지고 아웃타나와 아웃타나와 블레타나와 네. 그러네. 솔직히 그 아웃도 좀 깜짝 놀라겠어. 그러니까요. 버드고에 버드고의 신수비가 나오고 관중석을 넘어가면서 자꾸 정말 버드고가 확실히 어크의 시기 완전 뛰어높아졌다. 가을이라 생각한 게 잡고 나서 바로 던졌죠. 후속 플레이를 후속 플레이에 이어가는 거예요. 이미 발이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발이 넘어가서 자동 진루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었는데 결국은 프리머니 해결을 해주면서 프리머니 이게 어떻게 12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나 싶기도 하고 또 조 데이비스도 그 커크 깁슨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네. 기비 및 프레디 콜을 하면서 사실 그거랑 정말 나중에 뭐 짤이라든지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재시존 주니어의 득점이 나오고 그때 사실 병살로 이렇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 득점이 나와서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개리 콜 대 야마모토의 라인업이 나왔을 때 아 오케이 1차전 지고 간다라는 플레이어티 아 플레이어티 플레이어티 대 그 개리 콜이 지수 진짜 져야지 이거 그리고 어쨌든 선발지만 놓고 봤을 때는 뉴욕양키스가 어쨌든 승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뉴욕양키스의 1차전 오케이 뉴욕양키스 주고 가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근데 진짜 마지막에 그 프리먼에 그게 다 했죠. 사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10회 초에 진짜 그 에드먼의 그 병살로 잡을 수 있는 못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정글링 해가지고 담고 한 번에 못 빼서 그걸 사실 병살로 끝났으면 그렇게 되면 사실 득점 없이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재시존 주니어가 계속 그렇게 1로부터 2루 3루 도루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저희 이제 마운드를 흔드는 모습도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흔드는 모습부터도 사실 되게 좀 보기 힘들었었는데 거기서 프리먼이 끝내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진짜 이길 수도 있겠다 월드시리즈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차전 얘기로 그러면 이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2차전 시작하면서 아이스큐브의 레이비. 레이비. 확실히 보드아운하고 이제 이도와서 굿데이를 부르는데 정말 확실히 웨스코 대부가 나온 모습이었고 나중에 다시 확실히 패쪼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라이브로 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승하고 나서 공연 한 번 더 했잖아요. 아이스큐브는 이제 로버스 감독이랑 아무튼 그런 면도 있었고 시구는 이제 안드리 디어랑 제가 좋아하는 맷캠프가 있었고 시구는 2차전 저는 2차전 보고 우승하겠구나 확신이 있었던 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전은 일단은 선발 열쇠를 어쨌든 승리로 끝내놨는데 2차전에서 선발로 해서 안 밀리네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타선불 팬다 우리가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야마모토가 양키스전에서 잘했다는 기억은 있지만 그 정도 그럴까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 믿었지만 근데 그날 와 그 커브가 스플리터도 좋긴 했지만 커브가 와 툭 떨어져 제구가 안 됐어요. 포심은 여전히 제구가 안 됐는데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물론 심판은 그냥 스트레이크 여부를 보려고 보지만 심판유 잡힌 거예요 음질로 심판유 조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절묘하게 보통의 커브는 이게 크로스로 이렇게 휘는데 그 야마모토 커브는 종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끝에서 휘거든요. 디메이션 커브라고 이제 처음 왔을 때 현지 매체들이 그랬는데 그게 보도라인은 쿡 꽂혀요. 그러니까 심판들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하기 시작하니까 스플리터까지 스플리터는 또 오다가 횡으로 휘거든요. 스플리터까지 그렇게 먹히니까 저지든 스탠턴이든 공략을 못했죠. 그러면서 아 그럼 되겠다. 그러면 6차전을 가더라도 야만부터는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죠. 저도 딱 그거 보고 나서 설령 5차전 그때 5차전 내주더라도 5스타디움 돌아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국 2차전까지 잡으면서 좀 편해지기도 했고 2차전에 초반에 로돈도 물집 잡혀가지고 빨리 내려갔잖아요. 여기 바지 쪽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얘가 로돈이 원래도 부진했습니다만 그게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도 했고 결국 테오스카도 그렇고 에드먼도 그때 에드먼이 먼저 흥런치죠. 테오스카 흥런치고 프리먼도 연속 홈런치고 결국 그렇게 해서 2차전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에서 하나 짚어야 될 건 오타니의 도루 부상 진짜 그거 알죠. 정적 흐려장면 그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저스타디움 관중들도 오타니 도루 하면서 죽은 건 아 오케이. 죽은 건 도루자? 그럴 수 있어 했는데 갑자기 팔 붙잡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갑분싸 돼가지고 우시더라고요. TV 관중 보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결국 오타니는 월드시즌 끝날 때까지 복귀를 못했잖아요. 페이스가 안 올라왔는데 물론 에런 분이 그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좀 2차전에서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오타니가 도루자 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양키스의 타선도 소토를 제외하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가 1, 2차전을 내리 가져가면서 그때 2차전까지 다 먹으면 승리형률이 80 몇 프로로 맞아요. 3차전 잡으면서 90 몇 프로까지 올랐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3차전은 이제 다저스가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뺐죠? 공연도 있었고 테리치터 시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3차전까지 내리 가져오면서 이미 어느 정도 확신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2차전 끝나고 유니폼을 샀거든요. 프레디 프리번 사실 양키스 팬들의 마지막 희망이 뷰러였을 텐데 뷰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던져주면서 그날 좀 패스트볼이 긁힌다는 느낌은 좀 있었고 워낙 커버는 이미 감이 사라져 살아나 있었기 때문에 잘 잡아온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슈미트 상대로 또 슈미트가 사실 그나마 양키스 팬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프리번이 홈런을 치는 거 보고 아 이겼다. 근데 그 결국은 영봉승 할 뻔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해설위원분이 말씀하셨는데 사만타 친 경기가 몇십 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고 연봉승 당하는 경기도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거고 얘기를 할 때 또 그거 계속 듣고 있으니까 깨지겠다. 왠지 깨질 것 같은데 하자마자 버두고가 트론을 치면서 경기 깨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기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저 투입한 거 그것도 정말 키기였던 거 같아요. 그 브레이저가 8회 말에 나왔죠. 8회 말에 8회 말에 이제 소토저지 스탠튼 소저튼 트리오 상대로 막아내면서 가져온 것도 있었고 트레이는 그날 쉬었잖아요. 근데 쉬는데 컸죠. 그게 쉬는 게 되게 좋았던 게 그 전에 좀 흔들리는 게 보였잖아요.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3차전을 쉬고 들어갔다는 게 결국 월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영향이었던 거 같아요. 그냥 3차전까지 봤을 때 그냥 아 이건 이겼다. 근데 조금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스윕하는 게 제일 재밌었을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4차전을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때 넷플릭스에서 대역전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 1화 보고 안 봤어요. 저랑 똑같아요. 1화에서 뭐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1화가 그 2003년 에런분 끝내기 문화으로 결국 지으면서 끝나거든요. 2화부터 이제 2004년 이야기인데 그날 보면서 딱 3차전 스윕하는 거 보고 쎄 한 거야. 뭔가 그래서 안 봤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 제작 넷플릭스가 트위터에다가 양키스 이거 봐라 힘내라 이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3차전 넘어갔어요. 4차전을 결국 내줬는데 네. 저는 내준 거 잘 졌다. 저도 음 맞죠. 왜냐면 그때 캐스페리오스랑 랜던넷 같은 벌크 가이드를 어떻게 해서 써보겠다. 캐스페리오스 선발일 거라고 많은 분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크게 졌잖아요. 배고프 마지막엔. 그래서 기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리버스 스윕의 희망 그 2004년에 ALCS와 함께 살렸는데 그 무키배츠 그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관중하고의 신랑이. 그렇죠. 그건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저는 보는 순간 야 저 저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너무 열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양키 프레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키든 우리 LA든 샌디에이곤 마찬가지고 어쨌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닌데 약간 훌리곤 문화를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도 있어서 저희가 아까 바디체킹 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는데 선을 지키지 않은 케이스 같다. 맞아요. 결국에 거기서 버드워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뉴욕이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여기는 뉴욕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만큼 어쨌든 별로 팬들 문화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팀적인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양 팀 모두에. 그래서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경기 결과를 자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차전은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5회에 끝났어요. 맞아요. 5회에 3실책과 함께 사실 콜을 선발 등판 시켜서 5대0까지 앞선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저지 볼피 진짜 그리고 커버 커버가 연속으로 다 안되면서 결국 경기가 동점이 됐고 그 후에 무너지면서 루크위버가 희생플라이 두 번 내주기도 했고 3보크도 견제 3번 걸리게 됐고 거기서 경기 전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책점 없는 5실점을 하게 됐고 플라우티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불편들이 잘 맞고 결국은 프레디 프리먼은 끝까지 잘해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워커뷸러가 계속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나왔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나 불편 준비되어 있다. 아침에도 말했고 그리고 경기가 동점된 상황에서 또 얘기했대요. 나 돼 있으니까 써라. 그래서 그리고 컷쇼도 지나가면서 야 너밖에 없다. 이게 너가 보여줄 거야. 해서 결국 워커뷸러가 나와서 마무리 지으면서 4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가져왔는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저지의 실책이 가장 컸다고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즌 첫 실책이었잖아요. 에런 저지의 2024년 첫 실책이 거기서 나왔다는 게 사실 제일 좀 뉴욕 암키스 팬들 입장에선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 시리즈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가을야구를 되돌아 봤을 때 저는 그냥 월드 시리즈만 놓고 봤을 때는 프리머니 끝낸 시리즈지 않았나 프리머니 네. 프리머니 끝낸 시리즈였고 그냥 프리머니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더 엄청나게 치열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리즈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다저스가 왜 우승을 못했고 지금 왜 올해 우승을 했냐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각 차이인데 이전까지 다저스는 좋은 선발 좋은 필승조 좋은 타선을 믿고 그냥 가는 야구였고요. 근데 올해 다저스는 항상 실패를 전제하고 움직였어요. 선발이 상대보다 약하고 불펜이 못 막을 수 있고 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데뷔했기 때문에 번트도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전과는 그러니까 번트가 좋진 않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못 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펜데이로 경기를 벌이기도 하고 또 필승조가 1인 1을 막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다음 투수를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이길 경기 잡고 질 경기 주면서도 시리즈를 잡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각 불펜 투수들이 그냥 7, 8, 9에 1인 1에 망나는 개념이 아니고 최대한 좋은 매치업을 찾아서 최대한 최선의 타이밍에 쓰는 것 그러니까 코팩이 5회에 나온다던가 또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트레이넨한테 결국에 최대한 길게 맡기고 대신에 트레이넨을 2, 3회 쉬게 한다던가 이런 모든 조합들이 잘 어우러져서 나눈 우승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 올해 다저스라는 팀은 MVP 3명이 모인 재능의 집결책이기도 하지만 그런 포스티즌 경기 운용은 어떤 지적 결합의 지적 결론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리그에 주는 어떤 신호가 기존에 불펜 야구는 필승전을 최대한 많이 많이 최대한 갈아버리자 이번에는 현재 우리 전력으로 어떻게 해야 실패를 다가올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보여준 가을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츠가 이번에 경기 끝나고 배츠 팟캐스터 나가서 한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나였으면 팔을 흔들릴 때 트레이넨 내렸다 근데 지금의 나는 직감대로 갔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걸 다 형용하는 것 같아요 지적인 결합체의 성장 그 성장이 결국 결실을 맺은 한 해였던 것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라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키 얘기하고 끝내시죠 사사키 한 1분만 얘기할게요 네 다저스 와라 저희가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로 말씀드렸지만 사사키의 포스팅 선언이 지금 11월 9일자로 일본의 지바롯데가 오피셜을 때렸습니다 네 지금 현지 로젠탈도 그렇고 미국 기자들이 가장 사사키의 행선지로 유력하게 본 곳이 다저스고 왜냐면은 일본의 가장 상징적인 스타인 오타니가 있고 야마모토가 있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 기자들은 다저스가 이미 템퍼링을 했을 거라는 할 정도로 이미 네트워크가 많이 나와 있어요 프리드먼 사장이 포스트즌 직전에 사사키를 보러 직관을 갔다 올 정도로 애정이 강하고 WBC 때 일본 팀 스프링 캠프도 찾아갔었고요 그래서 다저스가 사실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사키가 올 수 있다면 저는 최선을 보관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온다는 건 정말 크죠 일단 사실상 영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그러니까 국제요망 자금력이 되는 팀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좋은 핏이고 그렇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핏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024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야다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다수 자유로운 수다 자유로운 수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자유로운 수다 자유로운 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